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서 국회를 통과했죠. 통과가 늦어진 건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 때문입니다. 대폭 삭감됐던 예산이 막판에 부활했는데요. 군비 증강을 지속하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남북, 북미 간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6.25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 뒤에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미를 거듭 역설했습니다. 지난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6.3%. 2017년 취임 첫 해 40조 원이었던 국방비는 해마다 증액돼 내년엔 54조 6천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정부는 국방중기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총 315조 원가량을 국방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핵 대량 파괴무기 대응능력 구축 등 방위력 사업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군비 증강을 지속하면서 평화협상의 입구로 불리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에게 우리는 계속 군비를 늘릴 테니 너희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없애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선언이니까 우리가 종전을 함께 다짐하자 이렇게 한다고 과연 남북 간에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인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돼 삭감하기로 했던 경항공 모함 사업. 하지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72억 원을 되살려 사업 추진에 길을 떴습니다. 한국형 항모가 전력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승패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기고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력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 전에 적의 의지가 길을 꺾는 것입니다. 북한 GDP 국내 총생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음에도 과시용으로 경항공 모함을 도입하기로 한 건 군비 경쟁만을 부추길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북한을 완전히 겁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북한이 그렇다고 겁먹을 나라도 아니고 더더욱 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가톨릭 교회는 군비 경쟁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제시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합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다짐과 결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